Hello everyone. This is TOEIC.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초등영화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앞에 보겠습니다. 무료 공개 강의를 해요. He is my dad. 그는 나의 아빠야. He is my dad.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He is my dad. 시작! He is my dad. 그는 나의 아빠예요. 아빠예요. He는 그으란 뜻이고, He is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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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예요. My dad, 나의 아빠. My는 나의, Dad는 아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설명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되고요.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거는 이제 계속 따라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부터는 계속 읽으면서, 이거 3번씩, 3번씩, 9번 읽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3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He is my dad. 그는 나의 아빠야. 이거를 3번 하겠습니다. 시작! He is my dad. He is my dad. He is my dad. 한 번 더. 시작! He is my dad. He is my dad. He is my dad.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뭐 몇 초 되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들도 하면 늘겠죠? 자꾸 읽어봐야 돼요? 어, 쉬워!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누리면서. 매일 영어를 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못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